3대2 전화의 가평고등학교 우리 서지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2 전화의 가평고등학교 3대2 전화의 가평이 5회의 류지현 안동신청 이수가 발 내렸어 이수가! 한국야! 이수가! 이수가! 최종의 선수 최종의 선수 올해 1위 2위 2위 시즌 시흥 시즌 최종의 선수 서울축대 표시공사 자 준비했습니다 미은혁 그리고 올해 미은혁 은메달 SH 서울축대 표시공사 임지희 안동시청에 김다정 논산시청에 김민지 조금만 실수해도 부정출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3조가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일단은 김다정 선수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다정 속도를 붙이면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김다정 선수도 좋은 올해인 광주광역시청에 강다슬 선수입니다 잡아주고 계시고요 강다슬 선수 출발했습니다 자 강다슬 시작도 좋아요 강다슬 출발부터 치고 나가는데요 100m 여자 일본부 결승전 어떤 선수가 강다슬 오수경 강다슬 오수경 강다슬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금메달은 광주광역시청에 강다슬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창래인 유유정민이 안동호수인지 없으니까 강다슬 예수님 감사합니다.